네, 오늘 제가 저는 비디오블로거 I라고 합니다. 경찰청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.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.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비정규직 노동자,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. 글쎄요, 우리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이 없는데요. 그 인식의 전환과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기 때문에 나왔고요. 두 번째, 경찰들의 폭력성.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할 때 폭력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국 정부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거고요. 그 두 가지였습니다. 네, 오늘 2008년 11월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한국의 서울의 경찰청 앞에서 비디오블로거 I였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하루, 행복한 하루, 그리고 좋은 우리나라 만들기 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,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